아니 문화 마을 저기 바로 저기 자네 바로 4 으 안녕하세요 res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태화지역사 어디 있어요? 문화마을이 어디예요? 여기 태화지역사 어디 있어요? 여기 태화지역사 어디 있어요? 여기 태화지역사 어 저기 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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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타이네 어 야 뭐 하네 뭐 해야 돼 스키 이렇게 이렇게 그냥 또 이를 좀 전하는 데 에 모자 달렸어 에 아 저 파키 가 못하예요 아 멋질 4 네 지금 주인이 바깥으로 밟은 걸 해당해 무조건 도실 이제 제가 한번 골라 볼게요 주님 역시 이제 집주인 분도 엄청 엄청 착하신 분인데 지금 심장병 땜에 나한테 살아돈데 그것도 가놨어 내가 나를 되게 안 들어 심장병이 위험한데 말을 안 듣는다고요? 왜요? 산악해 전문 산악인이고 아주 좋아 맞아 맞아 산을 안 가시는 데가 없으시더라고요 나도 놀래요 나도 산을 좋아하고 나 이제는 나이가 70이 넘어서 산을 가지 말라고 해야 한다고요? 그게 아니라 심장 심통이 온다는 심통이 큰일 나는 거거든 그게 내 심장병 땜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산을 산을 그것도 골라 봐봐 네 지금 이게 어때 이런 색깔 저 파란 거 저거 아니요 저는 회색 깨어로 갈라고 회색 깨어라다 이게 네 어우 이거 이거 그냥 그것도 봐봐요 야 바깥